아니 이젠 사무실까지 은미 엄마 니가 인간이니? 사람이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 마누라 버리고 애들 버리고 갔으면 뒤두들어보지 말고 살아야지 내 자존심 짓밟고 우리 엄마 아버지 절망케 하더니 이제 뭘 엄마? 알아듣게 얘기할 수 없어? 그냥 딸이 마이너스라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뭐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우리 은미 혈액형 탈형 했니? 얘기했잖아 은미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그런 거 치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아? 오버하지마 혈액형만 갔다고 골수 이식이 된대? 평범한 혈액형 아니야 나라도 매달려 그게 썩은 동아질이라도 압자까지 붙잡는다고 애이가 은미 혈액형을 알기라도 해? 그래서 골수 달라고 매달렸어? 꿈도 양호저라 지가 감히 은미를 입에 올려? 슬판 모르는 사람도 기증을 가는데 검사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 뭐가 어처구어처? 아주 돌았구나 체종신이 아니야 검사라고 검사 피쪽으로 뽑아주면 되는 일이야 사람 생명이 달린 문자야 어린애가 가엾지도 않아? 상황 봐서 은미한테 얘기할 거야 스스로 판단을 놔야 돼 있어 우리 은미 icos Arbeits 일가피垂 됐휴 으헉 으헉